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열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종목 소개해드릴 거고요. 저도 오늘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에 좀 기대감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은 최근 1월달에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련된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해뒀고 이제 목표가도 달성을 했던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상단이 좀 제한되면서 조금 순환매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이벤트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좀 부각될 수 있는 재료 중 하나가 이 실내 마스크 해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1월달에 이제 좀 코로나 정점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맞물렸을 경우에는 이런 단기적으로 또 이제 화장품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을 또 추가로 준비했으니까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선은 종목 리뷰 일단 들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는데 어제 달성을 했죠.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달성을 좀 해서 이제 좀 간단히 말씀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컬러레이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컬러레이가 어제 시세가 좀 크게 나왔어요. 어제 16%가량 시세가 좀 크게 올라오면서 최근에 좀 박스권 상단부를 다 이제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가 나오던 모습이었는데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실적을 좀 찍고 있는 업체이면서 또 마스크 해제라든지 이런 이슈들 화장품 관련된 이슈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바닷건소 편입을 했는데 제 내용이 좀 맞아떨어서 시세가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시세가 또 단기적으로 나오면 이업차는 좀 꼬리 같은 달리는 종목인 만큼 시세가 나올 때마다 1.5% 좀 챙기시는 전략들 조금씩 챙겨 수익을 챙기시면서 매매를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이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단기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비슷한 게 또 롯데관광개발 이거는 제가 한동안 목표가 달성하고 조금 이제 한동안 좀 옆으로 횡보를 쭉 하면서 쉬고 있던 상태인데 이미 목표가 다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보시다시피 한 차례 상승 이후에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다소 변동성이 좀 크죠. 위아래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지만 이 호텔이나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또 큰 폭으로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훨씬 화장품보다는 좀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다시 한번 리오프닝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올 경우에는 추가 시세를 좀 만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바스 AI 짧게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오늘 거의 상가 가듯이 28%가량 상승을 좀 크게 했는데 엄청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AI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셀바스 같은 경우에 제가 바닷가를 편입해서 좀 시세가 크게 나온 상황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연히 시세가 크게 일단 단기적으로 나온 만큼 일단은 신규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챙기시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기존에 움직이던 선발로 움직이던 종목들보다는 후발주들이 좀 하나도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움직였던 AI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좀 챙기시면서 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그 부분 한번 잘 참고해서 이 종목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렇게 세 종목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종목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스크 해제, 기대감 관련해서 좀 수혜받을 종목들 자 현재가는요. 11,450원이고 종목명은 청담 글로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담 글로벌을 지금 편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업체도 보시면 지금 차트상 일단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일단 계속해서 좀 지지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제 재료들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화장품 관리하는 종목들도 또 탄력이 한번 좋기 때문에 한 번씩 펑펑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마스크 해제나 그 다음에 코로나, 중국의 코로나 정점 얘기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시세 좀 올라올 수 있을 종목을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종목을 편입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청담 글로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은 청담 글로벌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뭐 이름부터가 되게 럭셔리합니다. 그래서 청담 글로벌이라는 회사고 이 업체가 하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좀 브랜드 발굴, 판매 전략, 플랫폼 유통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이런 제품들, 뷰티나 아니면은 라이프 제품들을 이제 글로벌, 온라인 글로벌 상에다가 이제 유통을, 아 그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유통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매를 좀 잘 해주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까지 같이 좀 해줌으로서 이런 데 또 수수료도 챙기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제품들을 오히려 유통시켜주고 이런 수수료를 좀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실적이 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도 화장품 또 중국 쪽의 매출비율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마스크 해제라든지 중국 쪽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한 번씩 좀 크게 올라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마스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한 번 올라오고 있고요. 이 마스크 해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단계적으로 계속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이제 방역 정책 관련된 또 회의가 좀 진행을 했었고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마스크 해제도 가능하다. 이제 권고로 바꿔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20일 날 최종적으로 마스크 해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시행 시점 이제 마스크를 정말로 직접 벗을 수 있는 시점은 아마 설 연휴가 좀 지나고 난 이후 30일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일정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일정들이 좀 하나둘 부각되고 뉴스들이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또 이슈성 흐름으로 또 한 번 시세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스크 해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시 한 번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봐볼게요.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 이런 행사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우리나라 관광공사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어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 사업설명회에서 방암마케팅을 다시 한 번 추진을 하겠다. 좀 더 이제 다시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냐면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한동안 많이 늘어나는 상태지만 지금 중국에서 감염률이 80%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방암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어제 사업설명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국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방암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당연히 그만큼 외국인들의 또 유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살아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이제 코로나 정점을 좀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조금 체크를 하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마지막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최근에 좀 거래량을 실으면서 상단이 한 번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 구간에서 계속 좀 지지를 충분히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이슈들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단발성 시세를 좀 크게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청담 글로벌 같은 이런 이슈에도 반응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올해 실적 리오프닝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훨씬 더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실적 찍고 있지만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질문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모멘템이 발생해서 급등했다고 눌리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또 생각을 하는 것이 최근에 추춤하고 있는데 중국의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은 코로나가 약간 좀 확진되고 있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종목 설명하셔서 저도 얘기 들었는데 명동 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명동 가셔서 직접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도 최근에 한 번 명동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얘기하신 것처럼 백화점 위로 가면 면세점 구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조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유입이 조금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코로나, 중국에서도 코로나 정점이 추진되고 우리나라 관광공사에서 또 이런 방암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말씀하신 그 큰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관련해 종목들 다시 한 번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설명 드릴게요. 이제 1차 목표가는 제가 12,250원 잡겠고요. 2차는 13,1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9,6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